안녕하세요. 일영언니 트레킹TV에요. 오늘은 어디를 사느냐? 오늘은 일요일이에요.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짧게 벗겄어요. 여기가 강서 시민공원이에요. 아우 지금 아침부터 자전거 부대들 엄청 다니고 있어요. 그리고 행주산성 가서 또 맛있는 국수가 있어요. 딱 크게 꼭 먹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 구독, 좋아요 꼭 알죠? 출발할게요. 출발! 강서 한강공원 진입공원 되겄어요. 이쪽 길로 들어갈게요. 강서 둘레길이에요. 여기가 입구부터 수변 백끝길로 시작을 해네요. 여기 반영도 멋있고 오늘 아주 참 좋은 길도 잘 걸어갈 것 같아요. 아우 이집길은 또 옆에 이렇게 발이 쳐져 있어요. 여기 땅바닥에 가만히 코코넛 가만히가 깔려있는 거는 보이봤는데 또 이렇게 발이 쳐져 있는 길은 이것도 처음이네요. 아우 오늘 또 새로운 길이라서 잘 걸어가요. 아우 여기 호젓하고 살아먹고 참 좋아요. 옆에 담벼락에 쳐져 있는 발이 이거 너무 좋네요. 여기 나무도 아주 멋있어요. 강서 안내 센터. 강서 습지 생태공원. 자 이쪽 길로 출발하겠어요. 강서 습지 생태공원. 지금 이제 접어들었어요. 아 이쪽 길이 제가 지금 처음이고 한강은 많이 걸어봤는데 강서 쪽은 지금 처음이에요. 아유 또 어떤 길이 펼쳐질지 기대가 됩니다요. 함께 걸어가 봐요. 아우 여기 나무도 너무 싱그러워요. 아우 이곳은 또 맹꽁이 서식처라네요. 퐁이가 있나? 아우 여기 오른쪽으로는 또 이거 예뻐 뽀뽀색 꽃이 봐서 피어있어요. 아우 차에서 거리두기 하면서 잘 걸어가고 있어요. 여기를 대중교통으로 오실라면은 가장 가까운 전철역이 방화역이라고 합니다요. 거기에서도 한참 더 걷는다고 하네요. 여기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긴 해요.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. 포토존 예쁜 자리 나왔어요. 오른쪽에 물길이 또 나오네요. 아우 이쪽에 또 특색 있어요. 아우 여기가 꽤 멋있게 나오네요. 아우 환경은 참 다채로워요. 아우 앞에 또 좋은 길 펼쳐지고요. 저 달이 행주 브릿지 되겄어요. 저 달이 행주 대교 되겄습니다요. 거꾸로 보는 길이요. S자 길 이쁘죠? 저 앞에 자전거 부대들 많이 계세요. 자전거 타시는 분들 많이 계시네요. 강서 습지 생태공원 정곡 나들목. 아 이 짝길은 자전거 타시는 분이 엄청 많아요. 여기가 자전거 타시는 분들의 그 매니아 길인가봐요. 아 이쪽은 딱딱한 고속도로 길이라서 이게 살짝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. 아우 여기는 양쪽에 나무가 또 왔뻔이네. 아우 여기 나무 쫙한 멋있어요. 어디를 가나 스쿨아웃 지천이고 자전거 부대 계속 오고 있어요. 자전거 길 인도 길이 딱 반씩 나눠져 있어요. 아까 출발했던 강서 안내센터로 돌아왔어요. 아 지금 이제 걷기를 끝나고 국수 먹으러 가요. 자 이제 걷기 마치고 여기 행주산성에 있는 간판 없는 맛집에 왔어요. 이런 데가 레알 맛집인 거 아시죠? 여기서부터 보면 이렇게 생겼쇼? 비닐하우스 아니요. 무화과 간식이요. 아지포도 이 앞에 이게 부엌이요. 무일하우스 식당 옆에 이렇게 조그마한 밭도 있어요. 여기 수세미도 엄청 커요. 도리묵 부침개 짠 들깨수제비 6,000원 들깨수제비 긁은 호박 판매용 김밥 오니자 탱수산성에서 들깨칼국수 먹고 다시 한강으로 와서 매점으로 가서 커피 마시러 가요. 한강변에 또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요. 가족과 함께 여기 뭐 타는 곳인가봐요. 여기는 온통 또 스크롱 천지네요. 한강 난제 2호점 아예 이제 우리 단골이 됐어요. 단골 아지트요. 많이 왔죠. 파이팅 오늘 일요일을 맞이해서 한강에 시민들 엄청 많이 나왔어요. 아 여기 다 아주 멋있어요. 한강 앞에 공원 가족들끼리 엄청 많이 나왔어요. 꼬뜩하는 분 계시네요. 물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가 길이 막혔어요. 이제 끝이요. 짧은 길 한강 시민공원에 한강 시민공원 가족들끼리 많이 나왔어요. 여기 봐봐 아이빠 아이빠 경기장역에서 맞춰요. 오늘은 워테슈 어디를 갔느냐 하면 강서 둘레길 한 바퀴 돌고 행주산성 이름 없는 칼국수집에 가서 국수 맛있게 먹고 다시 또 한강으로 와서 또 짧게 걷고 우리들의 단골 아지트 한강 2호점 매점에 가서 커피 마셨어요. 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. 다음에 또 재미있는 길에서 또 만나요. 안녕.